라라가 시작하면 오직 얘보다 낮게 아 네네네 그러면 얘가 걸리긴 하던데 어머야 그쵸 그쵸 근데 너무 더 높여버리면 네 아 손이 안 닿으니까 얼굴이 안 보니 네네네 이리로 마치고 네 얘보다 낮게 음 네네 이 정도 닮은 거 같은데 네 그렇게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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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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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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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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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